한국 원자력연구원이 처리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된 폐콘크리트의 외부 반출량이 0.5톤인 것으로 확인하고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폐콘크리트는 과거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로 외부 반출 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폐콘크리트를 역추적한 결과 충남 금산지역에서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모두 회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방사선 밀도가 0.05백크렐 이하로 방사능 오염 위험은 없다고 전했습니다.